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까지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제 카메라를 켜고 방송을 했었는데 흠야장님이 칙칙하대에요 그리고 소리가 작아요 오늘도 그리고 별로들 반응이 안 좋더라구요 그래서 카메라는 다시 껐습니다 네 가능하면 카메라 없이 하겠습니다 제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 그냥 저런 사람이구나 그냥 그 정도만 알고 계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이럴 수 있잖아요 이제 뭐 거래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어요 제가 오늘 뭐 가르쳐드릴게 뭐 손절도 안주고 막 종목을 줬어요 그리고 뭐 이거는 뭐 100% 갈 겁니다 막 이런 허언을 막 늘어놓고 그랬는데 나중에 그 종목을 가지고 있다가 상패를 당했다든가 아니면 뭐 크게 무슨 손실을 당했다든가 그런 일이 생긴다고 그러면 어디 가서 하소연 하겠습니까 뭐 제가 드린 종목을 가지고 옆방에 가서 다른 사람한테 붙잡고서 저 이거 어떻게 해요 저 녀석이 줘가지고 지금 망했어요 뭐 이럴 수 없잖아요 그렇다고 뭐 금감원을 찾아갈 겁니까 아니면 뭐 금융위원회를 쫓아갈 거예요 아니면 뭐 증권사를 찾아가 뭐 찾아가서 들어 누울 데가 없어요 그 회사는 쫓아갈 수 있겠지 그 회사 쫓아가서 뭐 주주 대응 뭐 카페 뭐 이런 데에 가입해가지고 활동하거나 이런 거는 가능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그 준 사람한테 물고 늘어지는 게 맞습니다 만약에 제가 뭘 이렇게 줬어요 그러면 저한테 따지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만약에 그게 상패가 됐어 아니면 거래정지가 됐어 너 이거 어쩔 거야 따지면은 뭐 내가 뭐 어떤 방식으로든 도와줘야죠 계속 강의를 돈 벌 수 있을 때 있을 때까지 강의를 준다든가 아니면 뭐 정말 제가 뭐 법적으로 잘못한 게 있다 그러면 소송을 거셔야죠 민사를 저한테 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려면은 어떤 사람인지는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얼굴을 오픈한 거예요 그리고 뭐 어디에서 뭐 근무를 하고 있다 이런 정도의 최소한의 정보는 가지고 있어야 가서 멱살을 잡을 거 아닙니까 여기뿐만 아니라 다른 데를 가시더라도 마찬가지예요 거기 가서 무슨 내가 거래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물론 그럴 때 쓰는 좋은 표현이 있죠 거래는 본인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은 투자자이겠습니다 맞는 말이긴 해요 유사 투자자문, 투자자문도 아니고 유사 투자자문인 경우에는 더더구나 역할과 책임이 더 제한되어 있습니다 역할, 그러니까 책임도 제한되어 있지만 반대로 역할도 제한되어 있어요 하지 말라고 하는 게 되게 많아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건 하지 말고 또 책임져야 될 건 책임지지 말고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이 법으로 규정이 되어 있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하소연이라도 해야 되는데 하소연 할 때도 없잖아요 네가 준 정보 가지고 망했어 나 이거 어떡하니 이런 얘기를 할 만한 데가 이럴 수는 있지 이제 이 사람을 못 믿겠어 이제 더 이상 그래서 다른 사람한테 가서 물어봐야겠다 넌 글렀다 텄어 빠이빠이빠이 그러고서 딴 데 가서 그냥 딴 데서 다시 한번 해보고 싶다 이건 오케이 알겠어 근데 그게 아니라 어쨌든 네가 이렇게 말한 거잖아 너가 책임져야지 라는 판단이 드신다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네가 말한 대로만 했어 근데 망했어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회사 생활 열심히 하고 집에 와가지고 저녁 먹고 한 두 시간씩 하루에 꾸준히 공부를 했어요 그리고 처음에는 이제 비중도 적게 해가지고 모의 투자도 해보고 소액으로 투자해보고 계속 이제 수익이 나고 일지 쓰고 내 잘못된 부분들 찾고 그렇게 해서 매번 매주 매달 단위로 개선하고 수준을 이제 차고차고 차고 이렇게 올려왔다 이겁니다 자 그랬는데도 2년 동안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내가 계좌가 폭망했다 너 때문에 내가 지금 깡뚱 차고 지금 바깥에서 지금 다리 밑에서 자게 생겼다 이런 상황이 된다면 찾아와서 몇 살 자고 싶으면 됩니다 제가 얘기한 이렇게 하면 진짜 돈 벌 수 있어요 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네가 얘기한 대로 했어 근데도 나 깡뚱 찼어 이렇다면 따져야죠 누구한테 따지겠어요 저한테 그랬는데 뭐 딴 사람한테 뭐 업체에다가 따질 수 있지 그러면 자연스럽게 이제 삼자들면 해야죠 확인해서 뭘 잘못했냐 아니면 검찰에서 뵙는 것도 좋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거대로 했는데 잘못됐어 소송을 거시고 아니면 법정에서 거시고 아니면 어쨌든 제가 좀 과격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얘기를 하는 취지는 그겁니다 본인이 노력하는 거대로 노력을 하고 만약에 어떤 곳에서 거래를 하다가 뭐가 잘못됐다 그러면 그 사람한테 끝까지 책임지고 좀 봐달라 이렇게 하시는 게 좋다는 겁니다 이 얘기의 연장으로는 저 또한 마찬가지예요 제가 뭐 얘기를 했는데 실수로 뭐 이럴 수 있잖아요 제가 뭐 다 웬만하면 종목을 드릴 때 손처를 드리는데 손처를 안 줬어 그 종목만 아 그래가지고 물렸다 그러면은 제가 그러고 끝까지 책임져 드리잖아요 자 그 종목 오늘도 봅시다 자 이 종목 오늘도 봅시다 매일 봐요 그 종목이 뭐야 성창 오토텍이잖아 근데 사실 성창 오토텍은 내가 스탑 줬어 스탑 줬는데 또 봐줬어 알죠 이거 왜 우리 방에서 되게 유명한 종목이잖아요 성창 오토텍 또 뭐 뉴 성창 오토텍과 뉴 만도 계속 봐주잖아 그리고 뭐 레버리지 계속 보잖아 계속 체크해 드립니다 저 뭐 니가 준거 가지고 나 해서 망했어 그렇게 얘기하시면 봐드려야지 뭐 그걸 거래하지 못하도록 말리지 못한 나도 잘못이야 쓸데없는 얘기 잠깐 했고 오늘은 종목을 좀 봤으면 좋겠는데요 테마 쪽을 한번 쭉 훑어봤으면 좋겠어요 최근에 좀 테마 중에서 비트코인 테마 잠깐 암호화폐 관련 테마를 좀 봤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좀 뜬금없긴 하죠 근데 이번에 비트코인은 법제화 되면서 법제화 과세를 하게 되면서 제도권 들어왔어요 그래서 종목들이 혹시 저점에서 이런 걸 다 예견하고 매수해 놓은 종목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으로 한번 봐볼까 합니다 근데 가상화폐 관련 종목들을 보자면 가상화폐 종목들 중에서 그것만 하는 종목이 있고 그것만 하는 게 아닌 종목들이 있어요 테마가 그렇습니다 테마 종목을 고르실 때 이제 포트폴리오에 대한 이야기 지난번에 했었잖아요 포트폴리오를 조금 연장해서 설명을 드리면 뭐 5G로 내가 좀 가져갈 거냐 전기차로 좀 가져갈 거냐 계좌별로 포트 만들어 가지고 한 개 두 개 이렇게 해서 좀 다양성을 가지고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고 좀 분산 투자하시라 말씀드렸었잖아요 그러면 2020년은 뭘 투자를 하면 좋을 것이냐 그걸 보시기 위해서는 트렌드코리아 같은 책도 좋습니다 저 이런 거 좀 광고해 드리면 협찬 좀 해주시면 안 되나요? 관계자분들 협찬 좀 해주세요 제가 책을 딱 찍어서 아예 그냥 찍었잖아요 지금 이런 거 좀 보세요 라고 너무 유명하신 분이라 내가 어디 급이 안 되나? 어쨌든 그럼에도 불구하고 권장합니다 이게 매년 나와요 2020년, 2019년 매년 나오니까 이게 김난도 교수님 거 약간 호불호가 있다는 말도 있는데 여튼 우리는 트렌드만 보면 돼요 100대 선정, 10대 선정 이런 것만 보자 만약에 내가 조금 요거를 꼼수를 부리고 싶다? 인덱스만 봐도 되겠지 조금 꼼수를 부리고 싶으면 이거 제목만 봐도 제목만 봐도 지금 뭐가 트렌드인지 알 수 있잖아 뉴트로가 트렌드다 그리고 데이터 인텔리전스 예전엔 데이터 사이언스였었는데 데이터로 얼마나 잘 쌓을 것이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데이터를 얼마나 잘 분석할 것이냐 데이터 어널리시스로 넘어가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데이터 인텔리전스까지 왔습니다 IoT도 그렇죠? 그 전신에는 M2M이란 또 개념이 있어요 공간의 재탄생, 카멜레 존 그러니까 이런 용어들 잘 모르시면 약간 한 6개월? 이 정도 좀 지나고 보면 신조를 좀 만드시기도 하거든요 조금 지나면 이렇게 회사에서 사람들 얘기할 때 약간 왕따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그런 용어가 있어? 뭐 이렇게 얘기하면 너도 그런 것도 몰라? 뭐 이렇게 되거든요 말도 안 되는 뭐 아까 뭐였지 짜장면, 짜장면 추가, 만두 추가, 자만추 그런 용어들이야 신조어로 만든 것이지만 이렇게 경제적으로 사용되는 용어들 이런 거 좀 참고해서 보시면 좋습니다 페르소나도 멀티페르소나 me and myself, last fit economy, pair player, 초개인화 기술 하이프사이클, 같은어에 하이프사이클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술의 발전 속도에 대한 얘기를 하는데 처음에는 관심을 갖다가 이렇게 대유행을 타고 그러고 나서 모두의 관심이 떨어지고 난 다음에 다시 이렇게 기술 좀 반등하는 그러고서 이렇게 올라가는 이런 형태의 같은어에 사이트, 하이프사이클이라는 게 있거든요 지금 웨어러블은 여기가 되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계속 뭔가 좀 폭망하고 있죠? 웨어러블 잘 안 쓰시죠? 갤럭시 기어 뭐 이런 거는 시계를 좀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트렌드에서 살짝 빠져 있네요 어디 있을 수도 있어 편리미엄? 뭐 이런 거 들어보세요 요새 좀 이런 거 좀 재미되신 것 같아요 용어를 최대한 많이 다양하게 만들고 계십니다 여하튼 내가 근데 너무너무 살기가 힘들어서 11,000원도 없다 나는 정말 죽을 만큼 힘들다 선정과 사모에게 쭉 훑어라도 보고 오십시오 그러면 어떤 게 트렌드인지를 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트렌드를 중심으로 업종을 좀 골라서 거래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국회 예산정책처 링크를 제가 종종 드리죠 PDF에서 오늘 뭐 어떤 정책에 대한 이런 리포트가 나왔다 최근에 뭐 저출산 역대급 저출산이다 그러면 출산주가 한번 갈 수 있을 것 같다 그런 말씀 드린 것처럼 현 정부 전 정부도 그랬지만 요새 정부의 공유가 되면서 되게 주식거래하기가 쉬운 상황이 됐어요 정부가 테마주를 찍어줍니다 우리 앞으로 여기다 투자할 거니까 너들도 좀 해봐 그러면서 정해주죠 정부에서 추천해주는 테마주들 뭐 있어요 우리가 하겠다 태양열 정부가 하고 싶었던 거 뭐 있어요 그거 있잖아요 제가 지난번에 왜 몇 대 과제 해가지고 드렸던 거 있잖아요 이거 유튜브 영상에도 있습니다 검색해보시면 제 유튜브에서 정부 정책인가 정부? 하여튼 이렇게 검색하면 나올 겁니다 쭉 리뷰해드린 거 있어요 거기에 한 꼭지 들어가 있는 게 북한에 대한 내용도 있고 그리고 수소, 미세먼지, 그리고 국민안전, 그리고 일자리 창출 테마주 다 찍어줬잖아요 그런 것들 중에서 아 요게 좀 유망할 것 같은데 라는 업종을 먼저 골라요 전체대 포트폴리오는 어쨌든 100으로 한정되어 있을 거잖아요 이 100으로 한정되어 있는 것 중에 그래 내가 창투사 한 10% 정도 가져가 볼까? 창투사 괜찮은 것 같아? 이렇게 넣고 수소차, 전기차, 테마 그래 요것도 한 20% 가지고 가볼까? 이렇게 또 넣어보고 요런 식으로 해야지 요 중간에다가 그냥 이런 거 없어 그냥 그냥 뭐 한 천만원으로 투자한다 그러면 에이 모르겠다 한 800만원? 그래 오늘 뭐 올라가지? 아 그래 뭐 진단키트가 올라가? 어 급등 가네? 그러고 뭐 그냥 사는 거잖아요 그럼 이제 폭망하는 거예요 이렇게 무대책 무개혁을 하지 말고 계획을 좀 세워보시라 포트폴리오 그거 말씀드렸던 걸로 업종을 좀 고르시면 좋겠죠 그 중에 가상화폐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해볼까 합니다 벌써 한시네요 빨리 봅시다 비트코인 관련주를 좀 봤으면 좋겠는데 비트코인 아 이 얘기를 하다가 좀 셌구나 저 얘기를 해야 돼 그 업종 테마가 무슨 얘기냐면요 요렇게 이제 포트폴리오를 짜야 되는데 이 포트폴리오 중에서 어 어떤 거는 보완이 있을 수가 있고 만약에 내가 어 가상화폐 괜찮을 것 같은데 라고 봤더니 여기 가상화폐 관련주야 근데 얘가 알고 보니까 겹쳐 요렇게 어 크로스 테마 더블 테마입니다 이런 경우가 가끔 있는데 얘가 심지어 이런 경우도 있어요 요렇게 트리플 테마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끔 그게 이걸 좀 옥석가리기를 잘 해야 되는데 제약바이오가 유명한 요새 돈을 잘 법니다 투자가 잘 들어옵니다 제약바이오인데 유증하면 애들이 다 사줍니다 이러면 나 제약바이오 한번 해볼래 이제 이러다가 갑자기 어 요새 비트코인이 난리입니다 그럼 어 거래소 하나 만들어야겠다 갑자기 발표해가지고 거래소 하겠다라고 하고 그리고 요새 뭐 앱이 솔루션 같은 뭐 이런게 좀 잘 된다 아니면 게임이 잘 된다 그러면 되게 쬐끄만한 소호 그 사무실에서 하고 있는 게임회사 쬐끄만한 거 하나 또 매입해가지고 우리 게임도 해요 또 이렇게 하는 그런 회사가 있어요 문어발식 투자하는 회사가 있습니다 돈은 못 벌어 계속 이제 50억씩 100억씩 까먹는데 돈은 못 버는데 투자는 계속해 투자는 계속해서 돈을 까먹으면 그걸 또 유상증자를 내 우리 앞으로 이거 좀 더 하려고 하는데요 라는 회사 있습니다 제가 여기서 딱 얘기하면 또 저격이 되니까 고런 회사는 조금 어 조심해서 거래를 하시는 게 좋다 잘 고르셔야 된다 옥석가리기를 근데 자연스럽게 이런 회사가 있어요 우리는 보안을 하는데 얘가 알고 보니까 이번에 보안 관련 그 어 공인인증서 이슈에도 걸려 어 공인인증서 없어지면서 우리가 좀 수혜를 볼 수도 있어 그리고 가상화폐 거래소가 제도화되면 보안을 강화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 회사의 솔루션을 쓸 수도 있어 그리고 웨어랩을 이런 그 디바이스들이 늘어나게 되면서 어 그 보안 대책을 조금 더 강화해야 되겠다 이런 그 바이오 인식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문 그러니까 지문 뭐 홍채 인식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이제 별도의 어쨌든 이런 보안 솔루션들이 좀 필요할 것 같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자기네는 업을 이어가고 있는데 테마에 엮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알 같은 경우도 그래요 단알 같은 경우도 어 얘네가 그냥 단순하게 비트코인 그냥 테마 요것만 그냥 딱 하겠다 이런 게 아니라 어 뭐 인터넷 은행에도 걸치고 그리고 뭐 핀테크 뭐 이런 거에도 걸치고 뭐 심지어 음원이나 음반 이런 것도 또 합니다 그리고 삼성페이 이런 것도 되고요 그런 걸 좀 잘 모르실 것 같을 때는 홈페이지 들어가면 제일 정확해요 홈페이지라는 거는 나를 잘 어필하기 위해서 만들어놓는 서비스거든요 단알 있잖아요 휴대폰 우리 인터넷 쇼핑몰에서 결제할 때 이거 단알 쓰잖아요 단알 결제 서비스 요런 거 근데 그 결제 서비스가 요런데 저런데 요렇게 쓰이고 있다 그걸 같이 이렇게 얼마나 더블크로스 테마가 되어 있느냐 그걸 좀 체크해서 보시면 더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는 요 비드코인 테마들 중에서 그러니까 제가 설명드릴 수 있는 거는 현재 이 자리에서 종목이 한 2, 30개 정도 되는데요 이 종목들을 다 보고서 뭐 하나하나 뜯어보고 홈페이지는 어떻고 뭐 공지를 뜯어보고 그리고 뭐 얘가 지금 뭐 유상증자가 나왔네 무상증자가 나왔네 삼자배정은 어떻고 뭐 CB나 BW가 어떻게 뭐 발행이 되고 있고 대지주가 뭐 어떻게 되고 있고 이런 내용을 일절 몰라요 다만 수금만 보고 차트만 간단하게 보는 거니까 그 중에서 어 요거 괜찮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 그러면 방송이 끝나면 인터넷 뒤져가면서 증권사 들어가서 리포트를 찾아보세요 그분들이 분석을 해 놓은 내용으로 거기다 올려놨을 거잖아 그거 읽어봐 그걸로 참고를 해서 뉴스를 또 뒤져보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어떤 이슈가 있지 앞으로 그럼 뭐가 더 올라갈 수 있지 이러면 같이 볼 수 있잖아요 그렇게 좀 단순하게 그냥 오늘 요거 요런다고 또 딱 끝내지 말고 종목을 가지고 좀 자세히 좀 뜯어보시라 라는 겁니다 종목 한 2, 30개 되니까 빨빨리 볼게요 라이브플렉스입니다 어 지금 어 뭐야 이거 기관에서 막 사드리고 있는데 30억씩 이거 시가총액이 900억인데 30억 산거면 되게 많이 산거에요 웨인이 털리고 있네 까니네 웨인도 사네 이거 뭐 있다 라이브플렉스가 뭔 회사였더라 홈페이지 한번 들어가볼까 저 이름 비슷한 회사들이 있어가지고 헷갈려 그치 맞어 캠핑회사야 아웃도 아 저거 근데 잠깐만 근데 캠핑... 내가 그래지면 헷갈린 거예요 근데 라이브플렉스가 왜 과상화폐 관련주야 얘네 또 한다고 그랬구나 거래소 그치 그치 바이맥스 바이맥스가 라이브... 라이브플렉스 공동투자 정액제 거래소 바이맥스 쉴드 큐어 상장 그러면 바이맥스라는게 있어 지금 바이맥스 라이브플렉스 공동투자 원화거래소 바이맥스 바이맥스가 있는지 보면 되지 망했으면 또 끝나는 거잖아요 바이맥스 없는데? 만들다 말았나? 영어로 바이맥스 쳐야 돼요? 아 여기 있네 아 네 뭐야 현재 플랫폼 고도화 작업이 진행중이며 마감일자는 추후 공지 예정입니다 4월 5일 15일부터 출근권은 여기로 연락을 주시면 됩니다 5월 28일 5월 28일 기준 출근 수수료 천원 미만 더 나은 모습으로 어쨌든 지금은 운영 안해요 이게 잠깐 쉬는 건지 계속 쉬는 건지는 지금 잘 모르겠는데 제가 오늘 마침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뒤져봐야 된다는 얘기에요 팩트체크를 하고 가시라 확실하지 않다 어쨌든 흥미로운 건 누군가가 사고 있다 그런 겁니다 여기 지금 매수 저 앞에서부터 한번 볼게요 지금 여기서부터 볼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에서 한번 주가 100% 올라간 자리가 하나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이렇게 보시면 돼요 다 팔아먹었죠? 그리고 나갔어요 그리고 여기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표현으로 표현할게요 그냥 설거지를 했어요 설거지를 하고 끝냈어 그리고 이제 주가가 밀렸어 그러면 고점과 저점이 잡히죠 여기가 고점이죠 근데 저점이 여기인 줄 알았어요 이때 당시에는 근데 더 느리지 내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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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쭉 내렸지 자 그러다가 내리고 있었는데 거래량이 들어왔어 자 그럼 여기가 저점이에요 이렇게 보시면 돼 그럼 얘는 박스가 이렇게 돼요 이걸 보고 이걸 보고 그냥 이때 지금 이 박스는 여기서 그려진 거예요 이때 그려지고 이 이후 그냥 계속 보면 돼 여기도 여기 걸치잖아요 여기 터치하고 또 가죠 자 여기도 지금 잘 보시면 여기 터치하고 지지 지지 깨졌다가 올라가서 여기 돌파하면서부터 출발 이렇게 올라가는 거거든요 여기가 계속 앞으로도 쓰일 예정이었고 지금도 쓰이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쓰일 거예요 그렇다는 얘기는 680원 손절입니다 근데 지금 1160원인데요 지금 사면 안 되지 지금 사서 680원의 손절 잡으면 안 되겠죠 짧게 잡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박스 너무 크잖아요 그럼 박스를 적당한 박스를 좀 하나 더 찾아봐야겠다 또 다른 박스는 어디에 있을까 그러면 저 위에 있었던 것을 제외하고 최근에 박스를 한번 찾아보자는 겁니다 거래량 기준으로 어떻게 돼요? 거래량 있는 자리 이것도 이제 가끔 질문 받는 건데 종가로 그려야 돼요? 식가로 그려야 돼요? 뭐 고가로 그려야 돼요? 를 잘 모르겠다 다 그래요 그냥 헷갈리면 아래 거 위에 거 하나 그려봅시다 이렇게 얘기준으로 얘도 아래 거 위에 거 하나 그렸어요 여기 중간에 종가에도 하나 그려볼까요? 여기 중간에 종가 여기도 하나 그려볼게요 여기다가도 하나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지나고 봤더니 이거 저가야 어? 또 그릴 게 없네?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계속 걸죠 어? 그릴 게 없네? 지나고 보니까 여기가 또 위에 걸죠 어? 그릴 게 없네? 그릴 게 없네 그릴 게 없네 그릴 게 없네 그릴 게 없네 어? 하다가 보니까 여기까지 왔어요 선을 실제 그린 거는 요거 요거 가지고 선을 그렸을 뿐입니다 지금 그쵸? 요거 두 개 가지고 그렸는데 이 이후에 계속 쓰여야 그러면 이 앞에 거 볼 필요가 없어 이 뒤에 것만 이렇게 보면 돼 차트 보기 되게 쉽죠? 어? 지금 요 930번이라는 선은 여기에서 그린 선이 아니라 저 앞에서 그려가지고 온 선입니다 맞죠? 요거는 우리 지금 같이 그린 거잖아요 여기서 아까 요기 어디 정확하게 그러니까? 요기네 그쵸? 거래량 들어온 자리 여기잖아요 요기 942원이네 원단이까지 정확하게 자 그랬는데 어? 942원 넘어가니까 상한가 쳤어요 신기하죠? 왜 그럴까요? 저 앞에 샀었던 사람의 가격이 같아지니까 거기서부터 올라간 게 아닐까? 이런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고런 자리입니다 그래서 가끔 얼마 넘어가면 사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게 요런 자리예요 여튼 940원에서 급등이 나갔어 그럼 다 팔아먹었느냐 이거는 이제 분분 까봐야 되는데 근데 여튼 그 이후에 거래량이 없고 밀린다 개인밖에 안 남았다 그럼 942원을 다시 깨고 내려올 겁니다 근데 안 깨 그렇다는 얘기는 한 번 더 한 방이 남아있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그럼 그 위에서는 뭐냐 대략 1100원 지금 1085 이렇게 떨어졌는데 원단율이 예쁘게 좀 끊어볼까요? 이렇게 1100원 1100원이 그러면 이 종목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 번 쭉 가보겠습니다 이게 고점 여기도 지금 돌파 라인 그리고 여기도 지금 여기 어디께 여기도 여기 어디께 1100원이라는 가격대가 굉장히 유의미했다 심지어 여기도 있네 이 앞에도 과거를 쭉 쫓아가볼게요 1100원과 940원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지 그냥 과거 그냥 이 종목은 1100원에 940원이야 그냥 설명할 게 없어 그쵸? 진짜 신기하다 이거 그냥 940원 넘어가면 그냥 가네 여기도 여기도 그쵸? 여기도 940원 넘으면 그냥 가네 되게 단순한 종목이구만 여기는 또 940원에서 계속 지지해 아 7백원이구나 940원이구나 940원 넘으면 가는 건데 이거 못 갔네요 그쵸? 여기는 940원까지 또 가고 이거 신기하네 재밌죠? 940원에서 여기 지금 내가 그려놓고 갖고 온 게 아니잖아요 저 앞에서 그랬어 지금 나 분명히 여기도 이거 넘어가니까 가고 넘어가니까 가고 넘어가니까 가고 넘어가니까 가고 940원 940원 이 종목 라이프플렉스는 종목 옆에다가 메모해도 되겠다 940원이라고 라이프플렉스는 940원 그렇게 표시해도 이게 지금 2011년이에요 지금 2011년인데도 이게 맞다 이게 사람들의 인식이라는 게 있습니다 삼성전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이미지 있죠 뭐 200만원 300만원이라는 이미지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라이프플렉스를 오래 거래한 고인물들은 약 940원이야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요거를 제가 지난번에 신신제약 한번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신신제약도 800원과 100원인데 그거는 회사 직원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우리 회사 그냥 800원짜리인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한번 볼게요 800원인가 8천원인가 8천원이구나 8천원 우리 회사 8천원 넘으면 그냥 가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직원들이 8천원 넘으면 만원 가지 않을까 그 얘기를 왜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구나 직원들이 다 그렇게 알고 있어 8천원 넘으면 만원 간다 8천원 넘으면 만원 간다 8천원 넘으면 만원 간다 탁은행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럼 심지어 직원들이 그렇게 알고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람들이 그 종목을 가지고 있고 계속 보니까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직원들이지만 주주기도 한 거예요 회사의 주인인 거죠 주인인식을 가지고 회사를 다니는 겁니다 라이브플렉스는 1,100원 지지 받고 양봉 키면 홀딩 1,100원 깨지면 끝 쉽죠 설명할 게 없어 라이브플렉스 이게 끝이에요 이게 첫 종목을 항상 자세하게 설명드린 이유는 앞으로 이걸로 계속 설명할 거라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설명이 쉽게 쉽게 끝나요 KPM테크 얘는 매수한 게 어디예요 여기 어디 있겠죠 이거 넘어가야 돼 KPM테크는 시간이 조금 필요하겠네요 이거 넘어가야 되니까 1,200원까지 상가 치고 나섬 출발할 겁니다 그리고 KPM테크는 회사를 좀 찾아보세요 홈페이지를 좀 찾아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정말 거래소를 하고 있어? 이것도 확인을 해보세요 SCI 평가정보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렇습니다 가상화폐만 하나요? 가상화폐만 하는 회사가 아니에요 창투사입니다 창투사 더블크로스예요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창투사들이 가상화폐 관련주를 엮여있는 회사가 참 많은데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나 대성 창투를 볼까? 에이티넘 인베스트 한번 볼게요 에이티넘 인베스트는 좀 이따 볼 거긴 한데 그냥 순서를 뒤집어서 이것부터 보겠습니다 온전한 창투사니까 포트폴리오를 눌러보겠습니다 얘네가 뭘 투자를 하고 있는지 이거 지난번에도 한 번 방송에서 한 것 같은데 제가 이게 영어 이름이 좀 익숙하지 않은 거는 그냥 넘어갈게요 이스트소프트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보안테마주예요 질환지교 시큐리티에 투자하고 있습니다 투자회사잖아요 보안테마주입니다 레고캠 어 이거 레고캠 바이오인가 보다 자 바이오 회사입니다 자 강스탠바이오 바이오 회사예요 파나진 그리고 파나진이 뭐하는 회사였더라 솔리드 아 그렇게 따지면 그 반도체 회사이기도 합니다 휴마시스 대원미디어 자 미디어 컨텐츠도 하고요 SMC 직방 부동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원스 이거는 무슨 애완동물인가 없네 어 그리고 DNA 링크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 게임 회사고요 그리고 펄어비스 게임회사 투자하고 있어요 두나무 요거 두나무 요기 좀 하나 들어가 있는 것 때문에 증권 어 증권이랑 가상화폐 요기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어팩트가 이루어지니까 요거 한 꼭지야 요거 한 꼭지 지금 이게 많은데 지금 스크롤 반밖에 안 내려왔어 그리고 파이오링크 마크론 시스템 인프라웨어 인프라웨어가 저거죠 그거 폴라리스 집에서 HWP 어떻게 열어요 이걸로 여는 거 그거예요 핸디소프트 그럼 또 IoT 관련 회사네 리디북스 인쇄출판 투자회사이기도 하고 EMTEC 그러면 IT 부품 관련주 그래서 이거 EMTEC도 지난번에 가상화폐 채굴기 늘어날 때 영향을 또 받기도 했죠 어쨌든 두 개 다 투자하고 있으니까 라이브플렉스 어? 이거 라이브플렉스 아까 그 라이브플렉스 맞아? 맞네? 이거네? 여기 잠깐만 그럼 라이브플렉스 투자할 이유가 없잖아 AT&T 투자하면 라이브플렉스에 간접템한데 간접 간접 투자하는 셈인데 JYP도 합니다 엔터테인먼트 회사도 해요 시큐리티도 있고 서울제약 이 얘기는 다 뭐냐면요 서울제약이 급등가 AT&T놈에 가도 된다는 얘기 그리고 테라셈 한비소프트 옵티시스 메디포스트 마크로젠 마크로젠 여기 있네 아이큐어 아이센스 뭐 다 상상사야 셀트리온 셀트리온도 투자하고 있어 참 신기하죠 메디톡스 보톡스도 합니다 엮으려면은 다 이게 테마예요 얘는 따지고 보면 뭐가 올라도 올라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SCI 평가정보도 그런 개념입니다 지금 웨인이 여기서부터 지금 집중적으로 사고 있죠 재밌는 건 뭐냐면 웨인은 여기서부터 샀단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근데 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사고 잠깐 쉬었다가 또 사고 이걸 계속 반복하고 있는데 얘네가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했다라고 볼 수도 있지만 웨인이 한 명이라는 존재로 봤을 때는 사고 팔고 한 거지만 웨인이 여러 명이라고 하면은 A가 샀다가 B한테 넘기고 B가 샀다가 A한테 넘기고 이럴 수 있는 거예요 결국 한 사람은 계속 사고 있는 걸 수도 있다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얘는 3500원 넘어가면 갈 거예요 왜? 사가지고 들어온 게 여기야 결국에는 사가지고 주가가 떨어지면 또 사고 주가가 올라가도 또 사고 올라가면 기다리겠지 다시 제가 산 가격이 있으니까 다시 그 가격이 오면 또 사더라 자꾸 그 가격 자기가 샀었던 가격 근처가 오면 또 사더라 그 가격이 3000원 초반대입니다 3100원, 3500원 그 사이예요 얘는 오늘도 살짝 돌파가 나왔네 지금 돌파인데 돌파 때 따라 들어가면 자칫 놓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아니 놓친다는 게 아니라 돌파 때 따라 들어가면 자칫 한 번 물려요 잘못 표현했습니다 죄송해요 얘가 이렇게 돌파하는 것보다는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서 출발할 때 여기서 사면 더 좋겠죠 물론 이것도 이렇게 보면 여기도 안착이긴 한데 파동이라는 게 계속 올라가지만은 않아요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반복하면서 이렇게 추세선을 만들면서 올라갑니다 그래서 아직 뭐 당장 지금 안 사면 큰일 나 어머 이건 사야 돼 이럴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여튼 차트가 괜찮다 오늘 고를 수 있는 종목 중에서 얘 좋은데 그렇게 하나 딱 이렇게 픽해서 찝으시면 돼요 퓨처 스트림 네트웍스 이거는 지금 매수 자리가 거래량 들어온 자리들을 보면 이렇게 되죠 주로 거래량 들어온 자리들 이렇게 박스 그려보시면 돼요 그 밑에죠 지금 요거는 개인들이 사가지고 밑으로 밀린 걸 수도 있고 아니면 더 사줄 사람이 없어서 밀린 걸 수도 있습니다 밀려있는 상태의 종목들은 굳이 볼 필요가 없어요 JCN 시스템도 출발하고 있더라고요 어제인가 지난주인가 요 때쯤 한번 급등 나갔죠 이것도 거래량이 들어온 자리 여기입니다 지금 초초 자리부터 그 이후에 매수 흐름들이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를 봐야 돼요 매수가 이뤄지는 자리들이 다 여기입니다 여기도 지금 왔다 갔다 여기죠 지금 그거 출발하고 있어요 이렇게 되면 바로 잘라야 될 것이냐가 아니라 6200원 넘어가면 사서 21선 정도에 손전을 해봐야 5%밖에 안 돼요 근데 이거 올라가서 출발하면 목표가 아니 이거 뭐 그냥 삼초동자한테 보여줬어 알겠다 자 이렇게 올랐지 이렇게 쉬었지 자 어디까지 올라갈 것 같아요 아 이만큼 올라가지 않겠어요 목표가 뭐야 이거 이렇게 보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니 내가 이 그림이 뭐 틀려 뭐 보면은 뭐 이런 데서 해볼까 자 여기 지금 보면 과거 과거 자태에서 한번 봅시다 자 얘가 이만큼 올랐어 저점에서 그 이만큼 내렸다 이거지 그럼 올라가면 얼마나 올라갈까 옆으로 갔지 그 다음에 이만큼 또 올라가는 걸로 똑같이 쟀어 꼴 갖다 붙여 뭐 얘는 여기까지 올라갔네 그치 이렇게 보면 되겠네 이렇게 이렇게 보면 되겠지 이렇게 될 수 있다는 얘기에요 지금 이 흐름이 옆으로 가면 그러니까 이 안에서는 어떻게 조정을 받을 거냐 5200까지 내려갈 거야 그러면 지금 사서 5200까지 지켜보고 그거 깨지면 팔겠다 그럼 마이너스 10%란 말이에요 그럼 부담스럽잖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6200 넘어가서 사서 21손전도 손전 잡으면 5%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터치 그렇게 터치할 때 거래를 해보자 넘어갈 때 해보자 그런 취재로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기술 투자도 창투사죠 이것도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보시면 되고 얘는 3200원 정도 넘어가야 있네요 매수자리가 이 주변에서 맴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도 최근에 기관에서 조금 샀네요 다날도 크로스 테마가 있는 종목이죠 그렇지 않은 종목들은 좀 밀렸고 뭔가 테마가 이것저것 섞여가지고 엮여있는 종목들 가상화폐만 목매고서 지켜봐야 돼 라는 종목들은 좀 밀렸고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해요 라는 종목들이 좀 살짝 올라오고 있습니다 뭔가 차트가 준비되고 있어요 준비되고 있다는 얘기는 뭐냐면 오랜 기간 동안에 사놨는데 이제 출발을 하려고 엉덩이를 들썩들썩 하고 있다 왜냐면 사고 있다는 얘기는 여기서 계속 맴돌아야 되는데 넘어가고 있어 어? 왜 넘어갔지? 그래? 너 그럼 이번에 가면 이만큼 올라가려고 이만큼 올라가려고 그러니? 그걸 갖다 그려봤더니 그림이 또 맞아 떨어져 그러면 5400원을 노리고 가볼 수가 있다 그러면 내가 그린 그림은 이거예요 이 그림대로 안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기로 내려가고 있으면 이 그림대로 안 가는 거잖아요 그러면 요거 살짝 그것도 더 확인하고 살짝 요렇게 올라갈 땐 요기쯤 사면 되는 거잖아요 요기쯤 사가지고 요 밑으로 내려가면 자르면 되는 겁니다 종목별로 지금 대응 방법을 다 설명드리고 있어요 케이지 모빌리언스 뭐 이거는 이번에 언택트 때문에 그냥 슈팅 갔죠 빠이빠이 이것도 저점에서 올라간 자리를 보시면 요렇게 올랐고 요렇게 눌렸죠 뭐 파동의 크기에 대해서 계속 지금 반복적으로 설명드리고 있는데 요렇게 되잖아요 똑 떨어지네 요것도 요기 딱 돌에 하는 순간 딱 매도하면 요거 얻어맞지 않습니다 요런 거겠죠 제가 뭐 엄청 뭐 대단한 기술을 쓰고 있지 않아요 그냥 30cm 자만 가지고 있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것들로 설명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는 뭐 하는 게 많아요 쇼핑도 하고 결제도 하고 검색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많이 올라갔습니다 지금 들어가기엔 조금 부담스럽죠 카카오도 마찬가지 옴니텔은 옴니텔은 옴니텔도 뭐 그렇긴 하네 1900원 정도 1900원 넘어가서 지금 이제 좀 많이 올라갔죠 지금 여기서 사가지고 1900원에 스탑 잡으면 낭패입니다 마이너스 20%에요 그래서 5일선 11선 요정도의 지지 나오는 것만 보고 가야 됩니다 차라리 눌려가지고 요기 어디쯤 옆으로 좀 진행해주면 더 좋겠죠 엠게임? 엠게임이 근데 왜 관련 주죠? 좀 이런 의심을 하면서 보세요 항상 뭐든지 의심이 필요해 엠게임 거래소 뭐가 있어? 거래소 잠정불유했네 코인 채굴 선회래 아 코인을 자기네가 채굴하려고 했나봐 근데 선회했어 그리고 나서 블록체인 기반 게임 포털 사업이에요 자 이러면 가상화폐 사업이 아닙니다 그쵸? 얘는 빼세요 그거 봐 벌써 테마주 아닌 거 찾았잖아 SBI 인베스트먼트 이것도 지금 주가 좀 밀려있는 상태고 뭐 지지 라인 매수 자리 이런 게 없습니다 자 이게 전체적으로 차트를 쫙 봤을 때 어 그냥 대충 눈으로 쑥 훑어봐도 거래량 제일 많은 자리가 어디예요? 여기죠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여기 그 다음은 없어 산 자리가 없어 새 돈이 들어와서 와 이거 신난다 올라갈 것 같다 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그런 차트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거는 지금 여기서부터 거래한 사람들은 대부분 지금 물려있고 이걸 조금 희망해로라도 돌려보겠다라고 하면 이 라인 정도 넘어가야 될 겁니다 700원 선 정도까지 올라가야 돼요 혹시요 제가 조금 그 걱정이 돼서 여쭤보는데 제가 이렇게 종목을 설명을 해드리면 아 이렇게 제가 저런 생각을 가지고서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구나 나도 저런 식으로 한번 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라는 그런 느낌 정도는 드시나요? 그래야 되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 공부할 때 그런 생각이 있었어요 저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차트를 띄워서 설명을 해 이쁘죠? 좋아요 올라갈 것 같이 생겼죠? 여기서부터 갈 것 같네요 이렇게 설명하면 이해가 안되더라고요 왜인지를 설명해줘야 되잖아 왜인지를 설명 안해주고서 자기 느낌만 설명해 아 좋아요 아 너무 그냥 판타스틱합니다 와 이거 그냥 다음날 급등 100%야 이런 거 질라 그렇게 하면 좀 어렵죠 그래서 가능하면 배경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키워드라도 주잖아요 뭐 이건 이런 패턴입니다 이렇게 검색을 해본다든가 파동의 크기를 좀 재보세요 라든가 아니면 피보나치를 좀 찾아보세요 라고 한다든가 아니면 골든크로스를 좀 보세요 이렇게 키워드를 가능하면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설명한 걸로 다 이해하면 더 좋고 근데 이제 이해가 안되면 방송을 돌려보면서 어 잠깐 스페이스바 딱 멈춰놓고 뭔 소리지? 하고 이렇게 검색해볼 수 있도록 그래서 용어를 가능하면 좀 범용적으로 사용하는 용어를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검색하면 나오니까 뭐 저만의 무슨 뭐 특별한 이름으로 뭐 물론 우리도 기법 같은 걸 갖고 있지만 뭐 불베롤이에요 불베롤로 보세요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어렵죠 왜냐면 검색하면 안 나와 그러니까 가능하면 그런 얘기는 이제 훈련소에서 주로 하려고 하고 여기서는 좀 법륜적인 용어를 좀 쓰려고 합니다 그래야 여기서 배우고 딴 데 가서 또 할 수 있으니까 몇 개 나왔지? 어 뭐야 한시 반이야 벌써? 한시간 했어? 빨리 가겠다 자 비덴트 아직 올라와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나만 하거나 원 사업이 거래소 사업이 아닌 경우가 이제 좀 이럴 수가 있습니다 BT원 BT원이 저거 하던 회사 아니에요? 원래 신발 하던 회사 아닌가? 왠지 그랬던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좀 찾아보세요 제가 지금 뭐 정확하진 않을 수가 있습니다 여튼 뭐하는 회사였느냐 그거 좀 어쨌든 돈을 잘 벌고 있는 회사는 아니에요 뭔가 문제가 있어요 라이브 파이낸셜 이것도 주가가 지금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기기 때문에 이거 좀 넘어가줘야 됩니다 방향이 너무 밑에예요 이게 흘러내리고 있는 추세 상태에서는 거래를 가능하면 좀 자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살짝 올라왔으니까 그럼 여기 사면 안 돼요? 이렇게 물어보신 분들이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저런 데서 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고 있던 종목이 내려가고 있던 종목이 여기서 사도 돼요? 라고 물어보는 건 똑같은 얘기예요 넘어가면 사도 돼요? 가 아니라 그리고 나서 여기서 이제 매수를 시작하고 있잖아요 이게 넘어가면 사야 돼요 이게 넘어가면 사는 거야 이렇게 여기서 사야지 2,300원 정도 더 모으면 18원 배웠을 때 조금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이것도 매수가 지금 여기서 들어온 게 있거든요 너무 오랜 기간도 1년에 한 번 정도씩 매수가 지금 들어오고 있어서 수급이 그렇게 센 편은 아닙니다 단타라고 봐야 돼요 저건 SGA 솔루션즈는 보안 관련이죠 이거가 이번에 언택트 때문에 테마로 엮이면서 저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번에 거래량 들어온 라인 여기다가 선을 하나 그려놓고 이 밑으로 거래를 안 해야겠다 이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위지트도 그냥 내리고 있어서 거래가 좀 쉽지가 않아요 SGA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도 이제 보안회사이기 때문에 보안회사들은 이번에 수급 들어온 거 언택트랑 같이 엮어가지고 보셔야 돼요 갤럭시아 컴즈는 결제회사죠 이것도 뭐 큰 그림에서 보면 하락 추세인데 여기 지금 이렇게 하락 추세 끝내놓고 횡보하고 박스권 만들어 놓은 이런 자리이기 때문에 이것도 여기 넘어가면 출발할 수 있을 겁니다 대략 한 4천원 정도 그럼 지금 사가지고 4천원까지 수익 내는 것도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러려면 한 3,500원 정도 잘라야 돼요 왜냐면 요 4천원에 물린 사람들이 팔까봐 그렇습니다 한일네트워크스 한일네트워크스도 최근에 좀 웨인의 매수세가 살짝 있던데 이것도 하락 추세죠 하락 추세가 좀 끝날 때 들어가는 게 좋겠습니다 한비소프트 이것도 좀 시간이 좀 필요하겠네요 그리고 마지막 백허스 이것도 좀 시간이 필요하겠네요 그러면 결국 오늘 정리해 놓은 것만 싹 한번 다시 보더라도 결론적으로 그래요 이게 지금 하나의 테마만 가지고서 이거 아니면 안 될 것 같다 이제 그런 상황에서는 주가가 조금 힘든 그런 특징들을 보이고 있고요 이제 혹시라도 이게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다른 테마를 좀 가지고 있다 그리고 나는 두 개가 가지고 있다 세 개 네 개 다섯 개 여섯 개 난 많이 갖고 있다 이런 종목들에서 더 수급이 좀 잘 들어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지금 몇 가지 이제 종목들을 좀 추려드렸는데 그걸로 본인들의 기준으로 추천을 배운 거 있잖아요 흑산병을 그려보든지 추세선을 그려보든지 골든크로스를 그려보든지 내가 아는 선에서 계속 그걸 활용을 해서 어떻게 거래를 해볼 건가 그 거래 계획을 세워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다고 뭐 비트코인이 막 들어와 그런 게 아니에요 포트폴리오가 다양하게 있는 것 중에서 내가 이거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 중에 한 두 개 정도 골라서 포트폴리오에 채곡척 채워 넣으시라는 겁니다 뭐 그냥 덮어놓고 어 저거 괜찮다 그러니까 그냥 사야겠다 덜컥 그냥 이렇게 또 사면 또 망하는 거예요 순서 다시 말씀드릴게요 방송이 끝나 마음에 드는 걸 골라 포트폴리오에 이걸 편입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그럼 포트폴리오에 뭘 넣을까 종목 하나하나 리포트를 보고 뉴스 확인해보고 얘가 모멘텀 있는지 보고 최소한 흑자로 돈을 벌고 있는 회사인지 확인하고 그리고 나서 사라는 거예요 살 때도 매수는 어디서 할 것이며 어디서 매도를 할 것이며 손절은 어디서 할 것이냐 계획을 세우고 사시라 이런 겁니다 항상 방송은 30분만 하고 싶은데 아 이 정도 됐으면 30분 됐겠지 하면은 1시간 돼요 오후 시간 잘 보내시고 금요일이니까 집에 갈 때 서점 한번 들려가지고 어떤 책이 나한테 좀 도움이 될까 이런 거 좀 보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